Dean & KJ 와... 됐네요 I'm a mothers college Balla jorah , Balla jorah Balla jorah C's 와... 어떻게 된건데요? conjunto Balla jorah 오늘은 김성일 마읍사입니다 이번에는 또 주사위를 8개의 작은 주사기로 만드는 맛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일단 큰 주사기 하나가 있고요. 근데 이게 한번 탁 하면 8개의 작은 주사기가 새로 생길 겁니다. 함께 보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박수님 박수입니다. 오늘 제가 할 방법은 꽃마술입니다. 여기에 일단 일반 화분이 있고요. 여기에는 착한 사람이 있는 것만 보이는 씨앗이 있습니다. 이 씨앗을 화분에 넣어가지고 꽃을 자랑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씨앗을 넣어주시고요. 마숨으로 이렇게 톡 쳐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가다폴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